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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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비단 걸어줘야 돼요 아니면 애들이 너무 나한테야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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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뭐냐면은 아주 재미난 물건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아주 재미난 일들이 벌어져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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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ㄷ ㄷㄷ Are you in there? V- 현재의 기지의 조직원 521 526명 완벽합니다 이건 뭐해 삑 설치해! TNT! TNG 설치 완료됐습니다! 퍼뜨려! 뿜! 좋았어! 새로운 땅이 나타났다! 자, 마무리 작업하고 보수 도착했나? 실험을 시작하라! 이게 뭔 실험이냐면 이런 실험 비행기가 날라가나 안날라가나에 대한 실험입니다 하지만 좀 위험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우리 조직원들이 많이 죽어요 뭐 어쩌겠어요 없으면 안죽으면 되지 뭐 밑에 있는 조직원들이야 좀 죽어도 돼요 이제 실험중입니다 이제 실험중입니다 별 문제없구만! 잘라라하네! 우리 조직원 수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많이 죽네요 생각보다 보수는 그냥 재미를 붙인거 같아 완료! 완료! 완료였습니다 문제없네요 자, 와이드 TV 설치해서 바로 선전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한 20명 정도 죽었네요 뭐 몇명? 많이 안죽었네 아 맞다 탈취작전 준비 시작! 이게 바로 헐크가 되는 약 이것만 있다면은 어, 바로 람보를 헐크로 만들어서 우리 편으로 넣어버릴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죠 2분 후에 공개됩니다 문제없구만 한번 더 해볼까? 한번 더 해봐 아 심시황. 한번 더 해봐 한번더는 못하는건가? 한번더는 못하는거같네요 앞에 앉아있네요 그러면 이제 작전실로 돌아가자고 어 지휘통제실 지통실 현재 1분 8분 남았습니다! 아 1분 8초 남았습니다! 어 지통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자 이제 선전 방송을 준비합시다 어 사른전 방송 어 선전에서 우리의 무서움을 보여줍시다 으흠 으흠 됐고 됐어 완벽하군 야 빨리 채워 너! 어 도우스의 방 행전방에서 알립니다! 각 생활관 부식수령 바랍니다! 각 생활관 부식수령 어머니야 수령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어 와서 빨리 드시라오! 우와 자 지통실 문제없습니다! 곳곳에 빈칸이 좀 보이긴 하지만 어 나쁘지 않네요 자 준비됐고요 준비합시다 알았어! 수고했어! 귀환해! 플레이보유하고 사는생활 생존병력 귀환하고 나머지 지금 출장가 있는 병력들 전부 다 하이드 들어가 어 숨어! 어 또 국제병 뭐 국제놈들이 또 우리를 잡아넣으려고 어 또 거품을 물고 덤벼드는구만 좋았어 숨어! 일단 좀 숨어있다가 후회 생각하자고 어 작전기지는 예상대로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이제 람보! 어 일명 람보 이 연구가 완료되면은 이제 람보를 어 저 안에 넣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 농이 아니라 정말 넣어버릴 수 있어요 좋군 좋아 여기선 약장사가 한창입니다 야 뭔일이야 어 약장사잼 국제연합 유엘의 개망신 어 대망신 도피도 되나? 예? 도피? 마약? 마약도 파는건가요? 네 마약도 팝니다 뭐야 왜 자꾸 줄어드는거야 탈출했나보지 뭐 탈출했네 제거했네요 어 탈출했네요 탈출하다가 뒷봉 어 뭐냐 뒷돌미 잡혔네요 네이소에 뭐 뭐냐 가드 병력은 얼만데 여기서 탈출을 해 어 미친짓이죠 어 절대로 미친짓입니다 이건 뭐야 거기 끓지마 거기 끓는거 아니야 자 지정해 됐스 좋아 문제없는거야 어 문제가 없어보이는구만 자 우주복도 고문 고문해야 고문해야지 레이저로 레이저로 짚어야되나? 레이저 레이저 시작 레이저로 좀 찍히고 레이저 두번에다가 마지막에 또 뭐였더라 어 마지막에 기억이 안나네 원래 다 해보면 되겠지 다 해봅시다 이동 이동 야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바로 손모가지 날아간다 적용수천지야 여기서 밑장을 뺐다가 손모가지 날아앉은게 이소룡 죽었어요 이소룡 아까 사형시켰습니다 이소룡도 죽였고 맘마도 죽였고 그 뭐냐 비키니걸도 죽였고 그 다음에 그 여자 중국인 여자가 하도 죽였어 이소룡 이제 슈퍼에어전 3명 잡았어요 앞으로 2명 남았습니다 람보하고 마지막에 이제 첫보원 007 제임스번드 어 가 1명 남았어요 이제 가 1명은 아직까지 위치가 파악이 안되는데 어 람보는 지금 우리 기지 감옥에 있죠 저 도보기분 아들은 이제 우리의 이제 중국 어 중국무술교관들 어 근접전에서 가장 센 병가들이에요 원거리는 스나이퍼라면 어 근접병 어 근접에서는 저 도복 입고 있는 아들이 가장 세요 일단은 스펙이 들립니다 체력이 백이 백 깎아야 돼요 레이저를 시작하라 한마디로 주먹에선 야들이 제일 쎄다는 거죠 조직에서 시작해 튼튼하구만 좋네 괜찮아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문제없네 드럭커미션 카피 자 그래 보스방은 다 꾸몄나 아직까지 덜 꾸몄잖아 워크 뭐하는건가 뛰어 자 멀쩡히 버텼으니 다시 감옥으로 모셔라 모셔라 모시겠습더 이건 뭐야 허허 혼자 오시는구만 혼자 없었어요 죽으세요 레이저 사전거리란 발포 제거했습더 오른쪽에 이 녀석들은 뭐야 쏴버려 여기서 행패부리시면 안됩니다 고객님 그럼 혼나요 혼납니다 여기서 행패부리시면 안됩니다 뭐야 잘못 설치했네 아아 우리 조직원들은 엄청 쏴죽이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됐다 어차피 가면 니들 쏠릴꺼잖아 쏴 막상 더비면 아무것도 아닌게 저친구 감옥으로 넣어 이리 모시고와라 저분들 아 저친구들 모시고 오시오 한놈 도망가네 하하 의리없는 놈이군 여기도 의리없무가 많을텐데 자 조직원 99명 사실 워커는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게 많아갖고 항상 뭐가 많은거같아 이제 연구를 해볼까 자 헐크를 집어넣어봅시다 저 방사능늪 앞에 어 집어넣으면은 뭐든지 되겠지요 람보가 헐크가 되는 마술을 보게될겁니다 뭐 그렇다니 한번 해보죠 뭐 못할건 없으니 저격수 4명도 특파하고 어 저격수를 4명도 특파 여우도 한 2명도 보내주고 여기는 여기는 뭐 별사항 없네 괜찮네 좋았어 이제 저 친구를 어 한번 헐크로 만들어봅시다 람보 등에 기간소총 2개잼 기간총 2개나 막 들고 막 횡패하고 댕겨요 아까 봤는데 데미지가 엄청나더라구요 혼자 막 다 쓸고 댕겨요 원거리에선 람보를 이길 수가 없어 네 물론 오우쉑 길막힌다 이런 쓸모없는 야 여기 기이 막혀갖고 적들이 못들어올거같은데 됐어 이래놔 그냥 잘했어 자 갑니다 갑니다 실험을 시작하라 자 보스방은 언제 완성되는거야 뭔지 가면 안상하겠지요? 어..씨 믿어봐야지 뭐 어쩌겠어 현재 람보님 모시는중 천천히 걸어 천천히 이동해 운석이군 시작해보자고 널위에서 팔팔 끓여놨다 람보도착 지금부터 람보를 은퇴시킨다 », UM уст아 어, 일해에 자, 다 head 어음 진짜 잘 꾸어졌군 되나? 되나? 뭐야? 아직인가? 아직 연구가 덜 끝났구나 에이 다시 가볼까? 아직 연구가 덜 끝났고 맞네 아직 덜 끝났네 어 연구를 끝내야지 이제 되네요 일단은 저 마지막 방에 어 저거부터 일단 이거부터 빨리 해결해봐 아 맞다 앞마당 정리하러 가야지 지금 앞마당이 아주 그냥 꽝 막혔기 때문에 저 풀로 가야되요 저거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뭐뭇급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어 저기 지금 풀로 가야죠 멍청이들 정보하는 중입니다 어 대륙에 멍청이의 클라스 보스터콜 다 아군이여 미친 전부다 아군이기 때문에 보스터콜이 불가하다 전부다 아군이여 전부다 아군이여 원숭이 한마리를 내가 한번도 잡은 적이 없어 원숭이 너무 쎄 자 오랜만에 보스가 어 입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 매니저가 돌아왔다 뭐야 깝칠 죽는당께 흠 사라진다 도착 흠 사라졌어 재격수 한방에 끝내주지 어 그냥 사라지네요 보스 나왔나? 허허 야 보스가 나오다가 갇혀버리면 어떡해 입구를 좀 더 크게 뚫을 방식을 생각을 해봐야겠다 입구가 너무 작아앗 헉 흡 원숭이는 천사 못잡는구나 급격하게 떨어지네 애들 밖에서 생활하니까 급격하게 뭔가 떨어져 우리 좀 과학자들 없나? 있는데 왜 연구를 안하지 애들이 아하 람보 탈출한다 람보가 탈출한다 야 왜 이리로 돌아가고 길을 막는거야? 자리가 아주 협소하군 와아.. 몰린거 봐 어 알람을 울렸더만 애들이 더 뭉쳤어요 이런 정신나간 알람을 울렸더만 애들이 더 뭉쳤네요 자 저쪽 오른쪽 문을 열어봐 자 오른쪽 문을 사용해 자 이제 왼쪽 문도 사용해 양사이드로 문을 만들어놨는데 둘다 사용해 둘다 문을 일부러 두개를 만들어놨는데 애들이 하나밖에 사용을 안해 오케이 다 들어왔다 하지만 여기서 막히겠지? 오우 안막히네 역시 문 두개가 답이야 역시 문 두개가 답이야 어허 어허 어 저친구들이 또 우리를 노리고 들어옵니다 어 참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어 참 부지런한 친구들입니다 부지런해 어 저친구들 진짜 부지런해 오케이 선전포고하자 보스실에 일단은 스튜디오가 들어왔으니 이제 선전포고를 시작한다 자 이동해 어 선전포고를 준비합시다 나이스 어딜 가실려고? 어딜 그래 급하게 가시나 보스 보스 빨리 사령실로 아니 니씨 뭐냐 사무실로 빨가 선전포고해 우리가 빨리 핵 한번 쏴 보자고 퍼뜩 어어 느려 어 이거 뭐야 쏴 됐어 어디서 배신자 놈이 새끼 배신자는 처단한다 이건 뭐지? 하하 이거 또 생겼네요 어 정말 부지런 어 뭐냐 어 부지런한 친구들입니다 어 정말 대단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계속 계속 생깁니다 이것도 뭐야 오브젝터 완료 좋았어 어 이제 이제 야를 고문하잖아요 이제 헐크 됩니다 어 헐크 돼요 자 빨리 데리고 나와 어 이제 드디어 볼 수 있다 임마가 헐크가 되는 것을 어 여기 여기가 문제네 또 여기가 막혔어 어 아 항상 여기가 문젠거 같습니다 어? 이쪽총ijn을 하면은 와 여기 근데 사람은 진짜 많구나 자 이제 여기까지 열어놓으면은 이제 좀 풀릴라나? 그렇지 두개의 통로로 좀 빠르게 움직여 자 갑니다 입구를 좀 크.. 진짜 좀 크게 좀 둘러줬으면 좋겠어 이물지니언스2가 나온다면은 진짜 좀 입구를 열라 좀 크게 둘러줬으면 좋겠어 너무 작아 입구가 항상 막혀 저거가 항상 막혀요 저기 자 헐크 만들어 봅시다 어 이제 람보를 은퇴시키지 말고 이제 헐크 만들어서 우리 씁시다 람보도착 이제부터 헐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헐크를 만드는 약을 태웠어요 저 방사선.. 어 저.. 폐기.. 폐기물 안에 가라 변신! 됐는가 아니 저.. 아니 저기도 한 번 당겨 봅! 집어넣.. 어허.. 눌러버렷! 아 리베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 강하 성공했어! 드디어 성공했다! 헐크 변신 성공! 강크리하군 좋았어 좀 쎄 보이네요. 자 이제 보스를 절로 집어넣어 쎄군 멋있군 오케이 깡패잼 이제 저한테 한 대 맞으면 갈 것 같은데 그냥 자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너희들 세계를 찢어버리겠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세계인에게 알린다 우리는 거대한 로봇으로 너희들의 집을 날려버리겠어 긴장하라! 와우! 하이비틀넛! 긴장하는게 좋을꺼야 끝! 끝! 자 전세계계의 세계머냐 선전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 이제부터 어 선전폭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인가요? 끝났네 이제 마지막이네? 와아 아 내가 왔다 자 여러분 13분부터 해냅니다 지금부터 13분이에요 전체에 위상 걸고 13분동안 로켓조립됩니다 이때 동안 적들의 고공습이 끝없이 올거에요 근데 밖에 걱정 안해도되겠다 로켓조립을 시작하라 핵미사이니 infirm사이니 현재 조립중 현재 조립중 비상품로 울리고 11분 막아야 됩니다 적들이 여길 못 두루볼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개인적 생각이지만 아마 적들이 여기를 못둘을 것 같아 흐흑 둘끼는 모습 밖에 인구장벽이 있어 이건 못둘어 업믿업믿업믿업 미친듯이 오네요 이제의 첩보 받았다 1급 비상! 1급 비상! 앞으로 10분 남았습니다 10분하고 35초 레디!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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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조립 시작! 1급 비상! 자 시작하자고! 뭐야 와아 뭐야 헐크 쏴! 야 난리나는데 현재 조립중 현재 9분 55초 남았습니다 9분 55초 후에 시작됩니다 와 진짜 미친듯이 오네? 우와 전세계 속도였던가 미친듯이 온다 비상! 빨리 핵을 제거해야돼! 농담 아니라 진짜 미친듯이 오는데? 자 그럼 우리도 방법이 있지 야 외국에서 대기하고 뭐냐 출장근무 갔던 놈들 전부 다 귀환해 전부 다 총무장 다하고 올 무장해서 전투 준비해 마지막이다 어 마지막 전투다 전부 귀환! 빨리 무기 다 챙겨! 입구를 완벽하게 봉쇄했는데 지금 자 불닭구공 어 입구 봉쇄수준인데 현재 9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뭐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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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많이 잡았다 생각보다 지들끼리 싸우는구나 지금 뭐니야 핵 날라오는 이 상황에서도 지들끼리 싸우고 있네 역시 플레이보이의 뭐냐 유혹은 대단해 핵 준비됐나 어떻게 됐어 현재 조립중 네 엔딩까지 8분 38초 남았습니다 천천히 전천히 와 불안하나 핵기지로 와있어 집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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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야 시간 없어 사주기야 오케이 입구를 봉쇄했다 이거 뭐야 쏴 배신자는 지금 무조건 사주기 거냐 자 좌측에 적군 좌측에 적군 현재 조직은 현재 뭐냐 34명 죽었습니다 어 500만 500선 뚫렸네요 지금 어 자동 터렛이 미친듯이 돌아갑니다 자 배신자 쏴죽이고 자 다음 엔딩보호 방종 엔딩보호 방종 오 멈추렛이 다른게 있긴해 다음 바로할게임이 준비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걸 넘어갈까 리방 한번 했다가 그러면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면 돼 그냥 자 빨리 서둘러 오케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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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지금 근데 저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야 지금 저기 길막혀가 이거 보통 난리가 있네 뭐야 쏴 문 닫고 옆으로 들어가 와 여기 뭐 난리났네 자 시체 다치우고 아 여기가 꽉 막혀버렸어 야 6분동안 이거 풀 다 끝날거 같은데 보스 도착이 됐어 자 다음 자 연륙 넣습니다 자 연륙 넣습니다 어 충분히 막을만하네요 어 여기 지금 봐도 병사 수가 많아하고 5분 30초 지금 인공일성 하나하고 그 다음 탄투 이건 뭐야 배신자 쏴주게 바로 쏴주게 그냥 배신자는 그냥 바로 쏴주게 지금 시간 없어 감옥 보내고 할 시간이 없어 또 나왔네 길이 막히니까 배신자가 어마어마해지는구나 밖에 지금 뭐냐 밖에 지금 뭐냐 적나라 특파원들이 계속 오긴 있는데 지금 여길 못둘습니다 절대 못둘지 중앙까지 치고 들어오면 적어도 한 한시간 있어야 될걸 자 조립까지 앞으로 두개 아 세개 오고있네요 자 앞으로 4분 44초 어 경보로 지금 1급경보로 계속 운영합니다 자 총돌고 전대원 뛰어나가 자 총돌고 전대원 뛰어나가 자 총돌고 전대원 뛰어나가 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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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자 앞으로 4분 4분만 버티면 발사됩니다 자 4분만 버티면은 우리가 고되어 고되어 2박 3일동안 고되어 그것이 발사됩니다 배신자 쏴 제거 끝 역시 적용수가 많으니까 훌륭하네 오케이 조심 배신자 쏴 죽이고 오케이 장착 다음 앞으로 3분 24초면 핵발사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제 거의 다 남았다 와아 뭐야 닌자도 오고 뭐 난리났네 오늘 뭐 종합파티인가 이때가 봤던 병사들 총출동하네 자 유럽연합의 특수부대 배신자 쏴 제거 이것도 뭐야 그냥 바로 죽여 오케이 자 이제 부품 2개 남았습니다 두개만 더 연결하면은 이제 완성돼요 백을 어디다 쏘아요 정확하게는 어... 인류멸망이야 왜 인공위선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까 어... 참고로 여... 이때 세일을 하나 있잖아요 전세계 어느 나라도 인공위선을 못날렸던데요 한마디로 저희가 제일 먼저 날려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1급 비상 걸어놓고 어... 2급 비상 걸어놓으니까 애들이 못둘래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왜기야 자동척결 오 그냥 바로 사라죽이고 있습니다 온다x3 조립 각자 그비ское 하아... 자아... 앞으로 1분 25초 남았습니다. 흐흫... 근데 야들 못둘래요 지금? 어... 둘보려고 지금 뭐... 별의별술 다 쓰는거 같은데 못둘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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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플레이보이 하나 죽었다. 괜찮아! 으아! 여기 그냥 불죽이야. 여기... TNT 한 번 터뜨려볼까? 오케이! 뿡! 와... 이게 거의 핵폭발이네? 잘 탄다! 뭐야 준비됐다고? 오케이! 오케이! 전사일로 발사준비! 앞으로 레디 23초! 터뜨려! 터뜨려! 잘 터진다! 뭐 팡팡 터지네요. 괜찮아. 야들 다 주고도 안에 수입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막아. pretty much 조립 완료 기름넣고 준비 계도설정 명령을 내려줍시오 자 이제 때가 왔다 미사일을 발포하라! 여성불어! 투, 원, 파워! 참고로 이 인공위성은 정보통제용이랑께? 뭐라는거야? 누가 인공위성이래? 누가 인공위성이라고 그랬습니까? 우셀... 우셀... 유그 Palms Roux 세계를 정복했군 여기를 우리의 비엠국으로 선언한다 풀어라! 전세계의 대통령이여! 야... 2박 4일 동안 드디어 엔딩 봤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물론 우리 기지는 안 날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기지는 안 날라가 우리 기지는 안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 음... 뭐가 왔네? 야... 엔딩보신다고 수고 많으셨수! 어 그러면은 어... 지금 10시 47분이거든요 11시부터 방송여서 갈게요 팜밤 잠시 봅시다 잠시 후에 11시에 뵙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까지 이불지니어스였습니다! 아... 후퇴 같은 사회 6시 합의